안녕하세요 박연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인가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번 어디 아는 댁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집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그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. 한 10살쯤 된 아들이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부를 때 꼴통꼴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아니 왜 그 귀한 아들 멀쩡한 아들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참 듣기 거북하고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애가 하는 짓은 꼴통 짓이고 얘는 원래 꼴통이라 꼴통 행동을 한다 얘는 꼴통이다 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뭐 10살인데 가끔 밤에 실수도 하고 이불에다가 지도도 그리고 뭐 컴퓨터 게임만 좋아하고 뭐 이래서 그분들 생각에는 얘가 꼴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매사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꼴통꼴통 저희를 앞에 놓고도 저희가 손님이었는데 저희를 앞에 놓고도 꼴통꼴통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은 뭐 걔 동생들까지도 쟤는 꼴통이 맞다라는 분위기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아니다. 이건 정말 아니다. 아이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 정말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를 그렇게 부르다니 이 아이가 정말 이 꼴통이라는 이 단어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려면 정말 다른 애들이 하는 거에 몇 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과연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쉽게 그냥 이미 나는 꼴통이니까 꼴통이란 말 듣고 자랐으니까 나는 꼴통이다 하고 정말 꼴통으로 자라서 그런 어른이 되어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놀랐고 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.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은 그 집 아빠가 의사였어요. 의사였는데 그 집 큰 딸이 이제 애가 셋이고 첫 번째가 딸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별칭 애칭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뭐였냐면 닥터정 닥터정 그러는 거예요. 사실은 그 아빠가 닥터고 그 집이 정시니까 닥터정 하면 그 집 아빠를 부르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서는 다 그 큰 딸을 걔도 그때 한 12살 13살 그 정도의 나이였거든요. 그런데 아이에게 닥터정 닥터정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아빠 부르는 거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서는 자기 큰 딸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꼴통꼴통 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렀던 그 집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. 너무 대조적이고. 그러니까 이 집 큰 딸은 지금 세월이 한 10년 이상 지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지 정말 닥터정이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결코 꼴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. 라는 생각이 들죠. 닥터정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가 닥터가 됐든 안 됐든 의사든 아니면 phd든 닥터가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자랐을 것이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해보죠. 반면에 그 꼴통 소리 듣고 자란 아들 그 집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소리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남보다 정말 힘들게 몇 배의 노력을 해서 그 소리를 깨고 나와서 정말 의젓한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이죠. 하지만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죠. 그래서 우리가 뱉는 말 있잖아요.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. 더군다나 그거를 매일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그 정말 그 말에 갇혀서 그 듣는 사람은 그 색에 갇혀서 그거를 깨고 나오기가 정말 어려울 거죠. 그 부정적인 말, 낮추는 말, 깎아내리는 말로 날마다 어떤 사람을 꽁꽁 이렇게 동화맨다면 그 사람은 그 말에 갇히게 될 거고 그걸 깨고 나올 때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닥터, 닥터정 소리 듣고 자란 아이와 꼴통이라는 말 듣고 자란 아이는 시작 전부터가 다르죠. 그 꼴통이란 말에 동화줄에 꽁꽁 묶여서 이 아이는 아마 옴삭달싹 못하고 그거를 뚫고 나오는데 정말 힘이 들어줄 거예요. 그랬을지는 모르지겠지만 또 닥터정이라는 아이는 뭐 진짜 그 부모의 사랑과 기대와 관심과 그런 거를 발판으로 해서 자랐으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죠. 제 얘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람을 넣고 길을 너무 살리고 이렇게 자아도취하게 이런 식으로 키우라 이 말은 아니고요.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좋은 말, 용기를 주는 말, 남을 세우는 말, 희망을 주는 말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 그런 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작점 그 발판을 좀 높여줄 수 있다는 거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다는 거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. 제가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또 우리의 말에 갇혀서 우리의 어떤 발판이 어떤 발판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지 그건 우리의 몫이니까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